각질을 방치하면 발냄새를 유발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각질 만땅부자입니다. 제가 열심히 비누로 씻고 또 씻는데도 발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알아보니까 각질이 발냄새를 유발한다는 사실 알게 됐습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 제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각질 박사, 각질 제거보 완전 귀엽고 작죠. 이걸 90도로 세운 다음에 살살 움직이면 각질이 빠르게 무너져 뒤에 있는 플라스틱 봉을 밀리면 하고 각질이 쏙 빠져나와요. 여기 원형 날이라 상체도 방지해주고 재질도 스테인리스라 그냥 사용하고 물로 씻으면 끝이에요. 또 하나의 장점 이렇게 작으니까 손톱이나 발동 옆에 굳은살 제거까지 자 이제 상큼 프레시한 말로 자유롭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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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